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4월달 편 녹음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 쪽에 오셔서 영화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신 것들을 한데 모아서 읽어보는 코너이죠. 이게 지금 1년치가 밀려서 작년에 2018년에 남겨주신 것을 뒤늦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좀 여유롭게 애드립도 좀 치면서 2부로 나눠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목소리가 좀 힘이 없네요. 이 코너 녹음하면서 항상 그 달에 스크린 숫자 1위, 흥행 1위를 알아봅니다. 2018년 4월에 기록을 한번 살펴보죠. 스크린 숫자 1위는 어벤전스 인피니티 워가 차지했습니다. 작년 4월에 개봉을 했고, 현재 방송 녹음하고 있는 2019년 4월에도 엔디게임이 개봉을 했었죠. 엔디게임이 개봉하기 전까지 어벤전스 인피니티 워가 2,553개의 스크린 숫자로 역대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엔디게임이 제가 기록 살펴봤을 때는 2,835개, 한 300개 정도 더 많이 차지해서 어벤전스 엔디게임 인피니티 워 각각 역대 1등, 2등 스크린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스크린 숫자가 몇 개일까요? 제가 지금 살펴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한 2,500개 내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조금씩 더 늘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스크린 숫자는 당분간은 늘어날 거예요. 이런 지방에까지 다 상영관을 지어야 되니까 상영관 체인점들 있잖아요? 그들의 영향력,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아마 당분간은 더 지을 것 같고 사실 아직 지방에는 상영관이 없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하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00개 내외로 기억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더 많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지만 정확하게 스크린 독과점, 그 영화의 독과점을 알려면 상영 점유율, 상영 회차, 전체 상영 회차에서 얼마나 상영을 했는가? 이것을 알아보면 더 정확하죠. 대중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것은 스크린 숫자이고 그래서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나 엔드게임 모두 스크린 독과점을 했습니다. 2018년 4월의 스크린 숫자 1위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2553개 1년 전인데 역대 2위고 역대 1위는 그 후속작인 엔드게임이다. 2018년 4월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는 역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입니다. 1,121만 기록했고요. 이것은 외국 영화로는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만간 엔드게임에 의해서 깨질 것 같죠?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는 역대 16위이고요. 인피니티 워가 엔드게임이 초반 가속력이 굉장히 센 편인데 어디까지 갈지 명량의 기록을 낄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아직 엔드게임을 보지 못한 상태이고 원래 저번 방송편 이후에 엔드게임을 그 다음에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극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잠시 도피해 있습니다. 조금 열기가 식은 다음에 감상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엔드게임도 녹음을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도 저희가 녹음을 한 바가 있죠? 타노스 형님의 대의위를 위한 무자비한 사륙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영화이고요. 이어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작년 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월 말에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노하닉스님이 4월 27일 날 써주셨네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많았네요. 그런데 확 맛있었던 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맛있게 먹을거리가 있었던 작품 스포가 될까봐 자세한 내용은 적지 못하지만 반전이라고 할까요? 충격적 결말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끝맺음이 파격적이긴 합니다. 영화 보기 전에는 추측으로 몇몇 히어로가 죽였구나 했는데 훨씬 파격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파격이 오히려 사실감을 떨어뜨린다거나 할까요? 에이 어차피 다음 편에서 어떻게 되겠네 하는 마음이 들리게 만들더군요. 호불호가 갈릴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 편은 악당인 타노스와의 싸움을 다룬 2부작 중에서 1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간 우리가 봐왔던 마블 영화의 결말과는 사모 다릅니다. 그나마 같은 루소 형제의 작품이었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와 가장 닮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끝이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편입니다. 사람을 멍하게 만들더군요. 윈터솔저도 루소 형제가 연출했잖아요. 그때부터 좀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윈터솔저, 시빌 워, 인피니티 워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저희 인피니티 워 방송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감독들이 그 시나리오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지금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죠. 마블 세계관의 막바지 작업에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연출자일 뿐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죠. 그러한 감정 연결, 연출 이런 것들이 참 좋기 때문에 저는 이 형제들의 작품을 제가 히어로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서도 이 형제들의 연출작들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러한 부분이 아주 희미한 확률로 그 끝이 약간 아무라고 어두운 그러한 부분이 1천만 관객 동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워낙 영화 자체가 잘 짜여져 있고 액션도 멋있고 여러 캐릭터들이 지금까지 보인 모습보다 더 멋지게 연출되어서 1천만 돌파는 무리 없어 보이긴 하지만요. 1천백만을 넘었지만 그것보다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새였는데 거기서 좀 멈춘 게 아무래도 좀 이러한 결말 때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제 생각에도. 감독인 루서 형제를 칭찬하고 싶은 게 20여명 넘는 히어로의 분량 배분 전략이 정말 탁월하더군요. 보기에 따라서 블랙팬서의 역할이 좀 미미해 보였으나 바로 앞전 마블 영화가 블랙팬서 단독 영화였고 아마 그에 따른 계획된 분량 조절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블이 이 형제를 고용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인 듯요. 정말 유능한 감독들을 섭외를 했어요. 감독 면접도 본다고 그러죠? 마블 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번역 문제는 좀 심각할 정도입니다. 유튜브에서 오역 부분 모아놓은 걸 봐도 그렇고 그냥 영화만 봐도 대충 번역한 게 티가 납니다. 특히 엔딩 크레딧 이후 쿠키 영상이 나오는데 서물 잭슨 형님이 전매 특허인 찰진욕 마더 플러스 에프 욕을 다 발음 못 하시는데 번역을 그냥 그 앞부분만 어머니 부분만 해놓은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람 등급 때문이라면 빌어먹을 정도로 하면 될 것을 이건 막 거의 관객을 우렁하는 거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더군요. 저도 청와대 청원에 가서 참여하고 싶네요. 누가 청와대 청원을 원료로 썼나 보군요. 마블 전담 번역가 분이 계시죠? 그분의 오역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 엔드게임에서도 오해할 만한 번역 자막을 해놓았다고 하더군요. 오역 부분만 먼저 보고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번역가 분이 워낙 유명해서 아무튼 기대도 컸고 말도 많은 영화였는데 어느 정도 기대치만큼 잘 나왔다고 봅니다. 세대 교체를 위한 밑밥을 깔아놓은 느낌도 나고 다음 편을 더 기대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구요. 다음 4편은 모르긴 몰라도 이번 3편보다는 더 난리 날 듯하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순길 오빠님도 4월 28일날 써주셨네요. 아이맥스관 예매 실패에서 일반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들은 마블 영화 팬이지만 그렇게 재밌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1편도 그냥 그럭저럭이었고 2편은 별로였고 그런데 이번 편은 아주 재밌는 오락 영화였네요. 2시간 30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블이 최고 잘한 부분은 이야기 진행과 액션을 적절한 시간 분배로 이어가는 것이죠.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다 싶으면 액션이 나오고 바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아무래도 캐릭터가 많다보니까 이전 작품을 모르는 사람도 다른 작품을 다 아는 사람이라도 제가 왜 저기서 저렇게 나오지? 하는 장면에 설명이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캐릭터 비중은 참 적절하게 분배했구요. 아쉬운 점은 반전을 주려고 스토리를 만들어서인지 오히려 캐릭터들의 대사대월이 이후 장면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 몇몇 있었습니다. 흔히들 플래그라고 하던데 너무 예상이 돼서 아쉬웠네요. 사망 플래그 이러기도 하고 모든 예술 작품에 소설이든 영화든 이 배우가 어떤 특정 대사 특정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 이제 클리셰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클리셰하고는 약간 좀 이 형사가 다르긴 한데 플래그라는 건 꼭 죽기 전에 하는 그런 모습들 대사들이 나올 때 사망 플래그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긴 하죠. 공포양면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3일간 스포 안 당하려고 커뮤니티도 끊고 유튜브도 안 봤었는데 진짜 심각한 오역이 있었군요. 영알못이라서 전혀 몰랐는데 내용이 이상하다 싶어서 검색해보니 심각한 오역이었네요. 영화 내용 자체를 바꿔버릴 만한 문장이었습니다. 스포를 당하더라도 오역의 먼지는 검색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더 같은 오역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있었네요. 4편을 보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죠?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 1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세월 빠릅니다. 아 이 글 써주신 게 정말 1년 전이네요. 제가 답글을 달았네요. 트위터 보니까 이번에 인피니티와 오역 정리해준 게 있었네요. 세세한 부분에서도 꽤 심한 오역이 있었군요. 라면서 오역 정리한 거를 제가 링크를 했는데 승규로 오빠님이 답글로 스포 때문에 오역 검색 안 하고 갔는데 친구들한테는 스포를 감안하더라도 오역 부분은 미리 알고 보는 게 좋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엔드게임 그렇게 미리 알아보고 좀 가려고 합니다. 엔하이 닉슨 님도 답글 닥터 스트레인지의 엔드 오브 게임에 대한 오역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다음 편에 대한 기대를 주고 이야기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대사인데 말이죠. 그래도 전 어머니의 충격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다는 크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엔드 오브 게임 최종 국면이다 뭐 이런 건데 우린 이미 끝났어 이런 식으로 오역이 되었었죠. 데뷔 뱅거 님이 5월 25일 날 남겨주셨는데 땡겨와서 비교 영상 해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3시간 좀 넘게 해도 괜찮았듯 싶을 정도요. 네. 그래서 엔드게임은 3시간이 넘어가죠. 영화 볼 때마다 숙제하고 공부해 가면서까지 보고 싶지가 않아서 내용 잘 모르지만 그냥 갔습니다. 이때까지 개봉했던 마블 영화 중에 절반 정도만 보았는데 큰 무리 없이 적당히 이해되더군요. 자막의 오역 부분은 일단 그림 보면서 영화 대사 듣고 자막이랑 들은 내용이랑 비교 대조 해가면서 보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영화를 제대로 즐기기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냥 영어 들리는 대로 듣고 자막 보이면 보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분들께서 적어주신 오역된 부분 몇 가지만 알고 갔고요. 머더 F로 시작하는 그거는 대사는 F인 모양만 보이고 발음이 들리지는 않더군요. 어머니라고 하길래 어머니랑 뭔가 있나 싶었다가 문제의 오역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좀 영어 공부를 좀 미리 해둘 걸 했다. 리스닝을 좀 공부를 해둘 걸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데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 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 더 듣기가 지루하실 텐데 자막 번역할 때 직역하고 의역이 있잖아요. 저는 직역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대부분의 번역에는 의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이 이거나 아니면 영어권 문화 정서 이런 것들에 평소 관심이 없던 분들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직역보다는 의역이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연령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도 같은데 근데 그 의역이 너무 심하게 곡해를 시키고 원래 대사의 참맛을 없애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영화 상영 후 5분 정도 지나서 입장했는데 극 초반부터 격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러닝타임 거의 내내 싸우더군요. 좋았습니다. 크크 각 캐릭터 분량도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점도 좋았구요. 등장인물들 간의 감정선에 관해서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 기대가 없기도 했고 저는 그냥 캐릭터 구경 전투 구경 하러 간 거였어요. 네 정말 싸우는 게 많이 나오긴 하죠. 딱 하나 타노스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의를 행할 때 본인도 그 랜덤의 희생자 속에 포함시켰을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목표를 실행하기 전의 단계들에서는 본인은 아직 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자신을 뺀 나머지 생명들 중에 무작위로 절반을 죽였다 치더라도 맨 마지막 전투 에서는 과연 자기 자신도 포함 했을지 그것이 아니라면 타노스 굉장히 이기적인 캐릭터라 생각되고 제 예상이 맞다면 타노스 인정 합니다. 타노스가 찾아 헤매던 스톤들 제가 모으는 천원짜리 뽑기 장난감 보석들과 비슷해서 반가웠습니다. 크크 에나닉스 님이 답볼세 하셨네요. 타노스가 손가락 튕기고 나서 후에 약간 놀란 뒤 위소를 짓는데 그게 자기도 죽을 수 있었던 거라 그랬던 거라네요. 감독 인터뷰에서도 타노스가 자기 포함해서 튕긴 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고향에서의 평안한 장면은 휴 하는 것일수도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이 감독 인터뷰 번역해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원작에선 타노스가 불사의 존재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전 영화 볼 때는 자신이 죽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영화 속 세계관에서는 자신도 포함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그걸 의도한 것이라고 감독이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 타노스 형님 살신성인 대단합니다. 데이비베꼼님이 다시 답글 적어주셨네요. 오호 에노하이닉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타노스 마음에 드네요. 휴 죽는 줄 알았네. 도 실제 타노스의 마음이 엮일 크크 인간적이고 귀엽고 좋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우리 타노스 형님 멋있죠? 에노하이닉스님도 5월달에 재감상 해주시고 써주셨네요. 주말에 춘천에 사는 친구네 놀러갔는데 친구가 아직 안 봤다 하길래 의리감상 했습니다. 덕분에 춘천 CGV 아이맥스관을 경험했는데 시설이 상당히 좋아서 첫 번째 감상 때보다 더 재미있게 감상 했네요. 첫 감상 때 놓쳤던 부분이 보였고 특히 오역으로 얼룩쳤던 부분을 알고보니 내용 이해가 더 잘 되더군요. 심지어 극중 타노스의 선택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정도 였습니다. 상당히 잘 짜여지고 영리한 상업 영화라고 다시금 깨달으며 닭갈비 구이집으로 향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춘천에 아이맥스관 있었군요. 청취자분들 중에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 계실까요? 제가 강원도 출신인데 혹시 계시다면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닭갈비 구이집 이게 우리가 훈이 아는 닭갈비 가 아니라 숯불에 굽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지금처럼 양념이 막 되어 있지 않고 정말 옅은 양념에 숯불에서 구워먹는 그런 닭갈비 구이도 있었거든요.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 그런 짐을 찾기가 힘드네요. 그 맛을 잊을 수가 2018년 4월에 스크린 숫자 1위와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 비교감사 해봤고요. 현재 2019년 4월에 또 5월에는 엔드게임이 스크린 독가점과 흥행 돌풍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블로그 쪽에 방문자 숫자도 줄고 있고 청취 숫자도 줄고 있고 구독자 숫자도 줄고 있고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냉철하게 좀 보자면 원체 청취자 숫자가 많지도 않았고 그런데 게다가 거기다가 수시업데이트를 하다보니까 매주 올리면 그나마 유지가 될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줄고 있는거죠. 제가 한 1,2년 전에 트위터 쪽에도 올렸던 생각인데 팟캐스트를 하는 분들 저도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팟캐스트를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노력도 소요되고 일생생활에서 좀 일정 부분을 내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말 간편하게 녹음하시는 정말 순발력과 천재성이 뛰어난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간과 노력 혹은 돈까지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유튜브와 달리 팟캐스트는 광고가 자동으로 붙지도 않고 지금 팟빵에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팟빵을 쓰지 않기 때문에 팟빵에서도 그게 일정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수익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수익도 생기지 않고 거기다가 청취자 숫자가 적거나 점점 줄어들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팟캐스트가 나에게 돈도 안되는데 내가 돈을 벌 수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시간과 돈을 쓰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방송들 팟캐스트 방송들 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청취자 입장에서는 왠지 팟캐스트라는 것이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팟캐스트를 할 때 제가 순발력이 딸리고 언반이 좀 딸리고 제 녹음 스타일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취자분들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았고 청취자분들 덕분에 외로움이 좀 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이 팟캐스트는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건데 돈이 안 생긴다느니 청취자 숫자가 준다느니 하면서 이 방송에 대한 노력을 멈춘다거나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참 어찌 보면 비겁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얻는 바가 있는데 그게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터넷 상에서는 영화에 관련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교류를 하는 중인데 팟캐스트가 돈이 안 되니까 여기서 더 하기 힘들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마인드를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취해 주시고 잊지 않고 오랜만에 안부 전해주시고 계속해서 애청해 해주시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해야 할 바를 약속했던 바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근데도 청취학 숫자가 줄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사바하 방송편에 어떤 분이 성의 있는 반박 댓글을 남겨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방송편에 대한 불만도 있으면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그분이 불만 중의 하나는 자꾸 보수적인 기독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서 사바를 안 좋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사바하는 불교적인 색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까닭은 그 종교로 갖고 있는 제 한계성을 미리 여러분께 밝히는 겁니다. 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오해도 있었고 했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댓글로 또 이메일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블로그도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참 힘이 됩니다. 우리 팟캐스트 제작자 특히 저희같은 소규모 방송에서는 청취자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제가 2018년 4월에 쓴 글인데요. JTBC 드라마 밥절 사주는 예쁜 누나 1편 2편을 보고서 제가 남겼네요. 손예진 보려고 봤습니다. 역시나 손예진 동급 중에서는 최강이다 예쁘고 연기 잘하고 캐릭터 잘 살린다. 정말 손예진 같은 경우는 정말 흥행파워도 있고 스타성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매우 아쉬웠다. 예쁜 장면을 정확히는 예쁜 배우나 사랑하는 장면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너무 빤이 일킨다. 그 순간에 리듬이 축 쳐진다. 이야기 전기도 흥미로운데 굳이 이런 장면을 왜 넣을까 싶더군요. 하지만 이런 장면위 쾌감을 느끼는 시청자도 분명히 있을 생각합니다.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상업 드라마 특히 멜로 드라마 에서는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여성 환타지가 제대로 투영된 드라마 같습니다. 제목 밥절 사주는 예쁜 누나 라는 제목 에서는 정반대 분위기가 풍겨서 인터넷상 에서 많이 까 였습니다. 방송 전에 정작 내용은 여성 환타지와 욕망을 많이 투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리지만 의지가 되고 잘생기고 일편단심 이고 자유롭고 편하고 꼰대짓 없이 어리강도 부리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서 추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의 과거도 충분히 이해해주고 자신이 어려울 때는 짠하고 나타나 구원해주는 그런 남자 주인공이 나오죠. 손예진의 상대역으로 그런 남성이 나오죠. 저는 사랑하는 상대에 관한 여성과 남성의 환타지 또는 이상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 데뷔되는 드라마는 TVN 드라마 도깨비 이 드라마는 매우 현명하게도 여성과 남성의 환타지 모두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전략이 드라마 도깨비의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의 욕망을 해소시켜 주지만 모두의 욕망을 정형화 시켜 보여주는 거죠. 여하튼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손예진 보려면 피리 감상 있겠지만 리듬이 너무 끊기고 꽁냥 꽁냥한 사랑 씬을 정말 너무나 견디지 못하는 저로서는 가끔 손예진 나오는 클립 영상이나 뜨며 볼 것 같습니다. 손예진 역시나 동급 최강 입니다. 전도연의 길은 아니지만 한시대 분명한 족적을 남긴 매우 뛰어난 배우로 기억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손예진 찬양 거를 써놨네요. 예전에 제가 무슨 방송 편이었나 비밀은 없다 편이었나 거기서 손예진 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이전 까지는 왠지 모르게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의 100%를 보여주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작품 속에서 요즘에 손예진 씨를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연기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많이 놓은 것 같아요. 보기가 참 좋습니다. 곤지암 비교감상 해보죠. 수진 님이 4월 2일 써주셨네요. 공포 영화 안 좋아합니다. 폭력성이 강한 영화에서 피 흘리고 사람 죽고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공포 분장과 깜짝 놀래 키는 사운드 등은 내가 왜 돈 내고 영화 보면서 기분을 잡쳐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금지암을 봤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을 예미한 상태여서 특별히 다른 게 볼 게 없기도 했고 여러 감상평을 보니 한번 도전해 보고 싶기도 했고요. 처음은 깜짝 놀래 키는 장면에서 한번 놀랐는데 그 이후로는 하하하 음 그래 하면서 봤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오래전에 가봤던 귀신의 집을 간접 체험한 듯한 느낌이었네요. 일부러 찾아서 예미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걸 뭐라고 읽나요? 스피어 X 상영관이어서 더 귀신의 집 같은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별달리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CJ에서 스크린 X라고 상영관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에도 있는 건데 이 스페어 X는 국선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더 몰입감이 있는 그런 상영관인 것 같네요. 공포영화 때문이 아니고 오늘은 바로 뒷자리에 앉은 어린 커플 둘이서 내내 진의 집 안방에서 보던 조잘조잘되는 바람에 기분이 좀 잡쳤네요. 이전 빼고는 간만에 나름 깔끔하게 공포영화 하나 경험한 느낌입니다. 관크를 당하셨군요. 트위터의 스님이 권재현 보셨네요. 차곡차곡 분위기를 잘 쌓아가다가 그냥 급하게 마무리 짓는 느낌의 영화 이미 너무 바버린 설정과 촬영 뭐 무섭다고 하는데 이쯤 나오겠다 예측 가능한 수준이고 잔재주만으로 승부하는 딱히 감흥이 없는 그런 영화 이렇게 써주셨고 이어서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보셨네요. 작지만 짜임새 있는 공포 스릴로 영화 곤지암보다 100배는 밀도 있고 무섭다 엔딩은 짜릿하기도 하고 강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콰이어트 플레이스만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 강승영화제에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자 곤지암 비교감상에다가 콰이어트 플레이스 까지 읽어보았구요. 자 레이디 버드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순길오빠님은 4월 3일날 써주셨네요. 길게 할 말은 없고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영화 보고 나왔습니다. 큰 악역도 없고 선역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보고 왔습니다. 수지 님이 답골로 요즘은 이런 영화가 좋던데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구요. 데이비 백곤 님이 4월 8일날 레이디 버드 보시고 써주셨네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와 더불어서 제 올봄 최고 기대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는 조금 아쉬웠네요. 그래도 젊은 배우들 모두 예쁘고 연기도 잘하구요. 극 배경이나 이야기 흐름 등 다른 요소들도 좋았습니다. 남녀노소 다들 보시면 좋을 감상하시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데이비 백곤 님도 여성분 이시죠. 추억거리 학교생활 친구관계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등등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듯 싶습니다. 예고평가 캐릭터 출연지를 보고 딱 내 스타일 이겠거니 기대하고 관람했는데 이야기가 생각보다 무난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기발랄 하고 톡톡 튀길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께 추천드리긴 했지만 정작 저는 반정도만 공감했으려나 싶은 정도였습니다. 크크 순균오빠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머녀 관계가 핵심 줄거리라서 남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 나랑 똑같아 이런 느낌 이라더군요. 주인공이 엄마에게 나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엄마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다시 사랑 말고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엄마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영화 볼 때는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참 이상적인 부분이네요. 먼저 주인공이 엄마 날 좋아해?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난 널 사랑해. 아니 사랑 말고 날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장면이네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인데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거죠. 서살 안 맞으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겪잖아요. 부모님과 에서도 그렇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 이러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같이 있으면 불편한 그런 관계 핵심적인 부분 같네요. 아 또 이렇게 써주셨네요. 사랑은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 미묘한 관계가 저와 부모님의 관계에도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사람 사이에서도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싸움이 많이 나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걸 해나간다면 문제없겠지만 서로 맞춰가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된다면 사랑하면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같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면서도 괴롭기도 한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서로 잘 맞고 사랑의 면에 있어서도 정말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를 만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N.I.D.C.E님 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질라 괴수 행상을 보셨네요. 고질라가 조연인 일본 애니 작품입니다. 일본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담겨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작화는 진짜 멋지게 끝내주지만 그 외의 부분은 완전 별로입니다. 주자주자의 설명이 늘어지고 뭐 하나 하기 전에 5분은 먼저 떠들어야 하는 작품. 고질라가 있는 지구를 떠나 다른 혹성을 찾다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지구로 돌아오니 시간은 이미 2만 년이나 지나 있었고 더 강력한 고질라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설정은 그나마 괜찮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질라 팬인 저조차도 비추세게 드릴게요. 보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패딩턴 2 보셨네요. 1편보다 재미있는 속편이었습니다. 너무 동화같은 내용이 살짝 거슬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족영화나 힐링영화로는 훌륭했습니다. 중간중간 액션신도 쫄깃하니 좋았구요. 마지막 엔딩에서 패딩턴의 대사로 살짝 눈물이 나올 뻔도 했습니다. 악역으로 휴 그랜트 배우가 나오는데 1편의 악역인 니콜 키드만 보다 더 인상 깊은 악역 연기를 보여주더군요. 이 영화에서 예전 잘 나갔던 배우로 등장 하는데 영화 중간 잠깐 휴 그랜트 젊은 시절 사진이 보여 지더군요. 잘 생기기도 했지만 정말 매력 적인 모습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패딩턴의 다소 엉뚱한 매력도 2편에서 더 두드러지고 연기도 좋아졌다고 할까요? 영상기술이 좋아졌다고 하는게 맞겠죠? 1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이질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리우드 가족영화와는 다른 영국제 가족영화의 매력이 넘치는 좋은 영화이니까 1편부터 연달아 한번 감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데이비 백곤 님이 답글로 패딩턴 딩턴이 너무 좋습니다. 영화보고 한달 좀 넘어서까지 패딩턴 타령하고 다녔었네요.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두 분 모두 패딩턴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자 1부의 마지막 글을 읽고 왔네요. 벌써 커뮤터 이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썼네요. 올여름에 녹음하고 싶은 영화 언더워터 감독이 다시 한번 실은 네번째이지만 리암니스 형님과 찍은 영화입니다. 돈 쓸 일은 어마무지 많은데 오늘 리암 형님 해고당했어요. 근데 퇴근하는 전철 안에서 웬 여성이 부탁을 줄여주면 1만 달러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착수금 받고 일을 해나가는데 심상차는 기운을 느낍니다. 보험회사에서 잘렸지만 10년 전에는 경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촉이 살아있죠. 이런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이야기 전개 자체는 그리 매력적이진 않았는데 그러나 저예산으로 최대한 깔끔하고 장르성이 걸맞은 연출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액션씬은 나쁘지 않았고 중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롱테크씬이 나오는데 리암 형님이 리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니 절로 숙연해지더군요. 영화 도입부의 시간의 흐름 또는 일상의 반복을 짧게 짧게 편집한 영상으로 대체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좋더군요. 또 남주가 해고당하는 장면도 이런 편집된 영상 이후에 나와서 감성적으로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감성 부분이 액션과 결합되어서 그야말로 감정이 잘 살아있는 액션씬이 나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나아가진 않았고요. 액션을 위한 액션이 나올 뿐이었죠. 여하튼 결말의 흔한 미국식 영웅주의 흐름 빼고는 괜찮게 봤습니다. 사실 액션영화에 이야기가 복잡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때리고 치고 받는 거죠. 에너아닉스 님도 컴퓨터 보셨네요. 비교 감성해보죠.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강신현님 말씀대로 이야기 전개가 새롭진 않았지만 나름 오락 영화라는 측면에서는 재미에 충실한 영화였다고 봅니다. 극초반의 범인을 미리 눈치챘기에 반전은 좀 김이 빠졌지만 중간중간 액션이나 긴장감 있는 연출은 꽤나 좋았습니다. 주조연들 특히 열차 승객들의 연기도 좋았구요. 강신현님이 말씀하신 리암 형님이 고생하셨겠다는 기차한 액션씬은 타격감도 좋았는데요. 뭔가 1.2배속 정도 빨리감기를 한 듯해서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리암 형님이 나이도 먹고 해서 스피드가 떨어지다 보니 그리한 것 같은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네요. 이게 매드넥스 최신편에서도 남자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할 때 긴박감 있게 속도감 있게 그렇게 편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의 기차 액션씬에서도 그런 식으로 편집을 좀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체의 액션씬이 느리게 찍혔는데 그거를 속도감 있게 스크린에 옮긴 것이죠. 그런 편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속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프레임을 빼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매드맥스에서는 프레임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몇 개 화면이 지나가는데 원래는 그게 영화의 적당 원리잖아요. 그중에서 만약에 27개라고 치면 1초에 27개 프레임이 들어가야 하는 거라면 그중에서 뭐 한 5개 정도 빼는 거죠. 그러면 연결 동작은 약간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어도 좀 더 속도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중간중간 부분이 빠지니까 그러한 편집 기술이 있다고 하네요. 아마 대부분의 액션씬에서는 아마 속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나쁘게 말하면 속임수고 좋게 말하면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커스로 나누는 것들 그리고 카메라 움직임 각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배우들은 싸우는 게 굉장히 느리게 싸우지만 그것이 빠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거죠. 정말 액션 잘하는 배우들 액션 전문 배우들은 액션조차도 빠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배우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죠. 여성 배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것들이 속도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윈터 솔져 편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편집을 많이 하긴 했지만 스칼린 요한슨 나오는 장면에서 특히 화면을 많이 흔들어요. 그리고 동작들이 툭툭툭 끊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기술을 더 많이 투여한 거죠. 그 장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액션영화에 대해서도 제가 빨리 녹음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유튜버 중에서는 액션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영상을 보면서 하나 정말 참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분이 말씀하신 중에서 동작서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동작에는 서사가 항상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팔을 내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A하고 B가 있으면 A가 팔을 내질러요. 때리는 거죠. 그렇다면 B가 그걸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동작의 서사 이 동작의 의도는 뭐냐면 A가 주먹을 내던지고 B가 그 주먹을 맞는다 이잖아요. 이 두 가지 의도가 화면에 담겨야 되고 그것이 관객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동작서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로 보면 A가 주먹을 꽂을 때 그 주먹을 앞으로 내민 화면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그 액션의 동작서사가 제대로 담기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B가 그 주먹을 맞는 장면이 화면에 잘 담기지 않다. 아니면 명확하게 볼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또한 그 액션의 동작서사가 실패한 거죠.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지훈 감독님이 연출한 최신작 쫄딱망한 인낭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 영상과 함께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좀 더 빨리 되고 좀 간결하게 액션 평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참 고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간결한 개념으로 액션 평가를 할 수 있는 걸 해주시는 걸 보니까 역시 고수는 고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읽어보면 이 감독님 언더워터도 그렇고 이전 작품들도 쭉 보니까 나름 어느 정도 이상의 재미를 주는 작품을 줄곧 만들고 계시더군요. 다음 작품도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이어서는 레고 배트맨 무비를 보셨네요. 한국에서는 별 인기 없는 레고 무비 시리즈 중에 배트맨을 다룬 영화입니다. 레고 배트맨 무비 저도 개인적으로 레고 자체에 별 흥미가 없는지라 이 시리즈도 그간 감상한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배트맨이 주인공이라 감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다시 이 시리즈를 볼일이 없을 것 같네요. 레고 스타워즈 무비나 레고 건담 무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나름 성인 유머 코드도 있고 기반한 장면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치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반지의 제왕의 사우론 킹콩 조스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 등등 수많은 영화들의 악당들이 등장한다는 설정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레디 플레이어 원 이전에 레고 배트맨 무비가 있었구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저와는 잘 맞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데이비 백곤 님이 답글로 레고 배트맨 무비 저는 재미있게 감상했는데 NY 닉슨 님께서는 유치하게 느끼셨다니 아쉽네요. 귀엽고 볼거리도 있고 웃기기도 하고 저는 좋았습니다. 순길 오빠 님도 답글로 레고 배트맨 재미있게 보는 팁 DC의 저스티스 리그를 본 후 바로 보면 상대적으로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뼈를 때리는 DC의 뼈를 때리는 그런 글을 써주셨네요. 저스티스 리그가 워낙 망작이다 보니까 망작을 본 이후에 레고 배트맨 를 보면 그나마 재미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까지 일부 하겠습니다. 아마 4월 달부터 그러니까 2018년 4월 달부터 무슨 야 보셨나요 댓글 수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 코너의 시간차를 줄일 수 있는 절외 찬스가 왔다. 이 시간차만 줄여도 우리 청취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방송편을 좀 많이 부지런하게 녹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엔드게임을 먼저 올릴지 이 방송편을 먼저 올릴지 모르겠지만 엔드게임도 제가 꼭 녹음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엔드게임 보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쪽이나 트위터 쪽에 감상 남겨주시면 제가 모니터링 하는 대로 모아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1부 마치고요.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꼭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4월달 편 2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 남겨주신 영화 리뷰들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2부 첫 댓글은요. 4월 12일날 밥보다 영화님께서 적어주셨네요. 밥보다 영화님 아직도 저의 방송 청취하고 계시나요? 건강하게 잘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고 돌아와서 바로 강신의 수다방이 떠올라 얼른 적습니다. 친구 덕에 그날바다 시사회 관람했습니다. 세월호 관련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죠. 이거 비교 감상해보죠. 예전에 웹에 있던 진실공방 후에 나온 영화라서 정말 기대가 되었고 1도 실망시키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열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정말 영화를 몇 번씩 재관람하는 것으로밖에 더 해드릴 일이 없네요. 세월호 다큐 그날바다 의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구요. 바빠다 영화님 그리고 수지님께서도 21일날 그날바다 참고로 영어 제목은 인텐션 이더군요.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된 영화 영상 다큐 등이 여러 있었지만 저는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중파 뉴스에서 잠깐 1,2초 보이는 장면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힘든 장면이 적다고 얘기를 들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 영화는 차분하게 볼 수 있으니 많이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빠다 영화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재관람 하는 것 밖에 도와드릴 방도가 없네요. 토요일 오후 황금 시간대 임에도 관객이 많지 않았고 이 영화에 대한 언론 및 사회 적으로 크게 다루지도 않는 것 같아서 더욱 쓸쓸 했습니다. 제작 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원은 못 했으니 영화라도 몇 번 더 보려 구요 라고 써주시고 4월 30날 다시 보셨네요. 무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재관람 했습니다. 제가 산 표 가 총 10장 이네요. 오 10장을 사셔서 다른 분과 함께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10장 사신 건가요? 와 대단하시네요. 어제부로 관객은 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김지영, 김어준, 정우성 세 분이서 무대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정우성씨가 나레이션을 맡았죠. 한참 일상적인 무대 인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김어준씨가 여러분에게 정우성을 배달해 드립니다. 하더니 객석을 돌며 모든 관람객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파격적인 무대 인사를 하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어준씨가 계속 말 하더군요. 여러분 이게 다 어벤져스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굴로 승부합니다. 어벤져스의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기 위해서 정우성을 배달 하신거군요.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두번째 관람도 지루하지 않게 잘 봤는데 마지막 몇분은 다시 볼수가 없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지겹다 4년간 많이 다루지 않았느냐 그거 다 밝혀지겠냐 밝혀서 뭐하겠냐 라는 말도 많습니다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은 진보순장에 있는 분들도 비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 자체가 아니라 이 영화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고위 침몰 가설설을 주장하는 거죠. 일부러 배를 침몰시켰다.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거고 아직 이것에 대한 왜 배가 침몰했을까 처음에는 평행수 문제 균형을 잡아주는 문제 무게를 많이 실었다 이런 것들이 유수 초반에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또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정확하게 지금 침몰된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원인이라도 좀 알고 싶어요. 저도 5월 23일날 봤습니다. 아 5월 23일? 가슴 아픈 날인데 어 지갑 없이 무료 예매건만 달랑 들고 버닝 보러 동네 극장에 갔다가 해당 상영관에서는 못 쓴다는 직원 얘기 듣고 돌아와서 밤에 그날 받아 봤습니다. VOD로 풀렸고요. 한달만에 풀렸네요. 김호진 총수가 제작한 세월호 침몰 원인 관련 다큐입니다. 이미 파파이스 지금은 다스베이다 이죠. 이 당시에는 파파이스에서 많이 다뤘던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좀 더 일명 요원하게 정리하고 좀 더 대중적으로 쉽게 전하려고 노력하더군요. 영화에서는 생존자나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공감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그 침몰 원인을 다루려는 의도였겠죠. 그러나 영화가 주장하는 침몰 원인 또는 그걸 파헤쳐가는 과정을 보노라면 분노와 함께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더군요. 간혹 상황 재구성을 위해서 그리고 관객에게 상황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 카톡 음성 등이 화면에 제시됩니다. 세월호에 있었던 아이들이 직접 남긴 기록들 진보충 일부에서는 김어준 총수를 마초적인 음모론자라면서 비난하고 있죠. 어느 추론에서는 김어준이 틀렸거나 무리한 주장을 내놓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수정권이 저지른 일들을 진보가 당한 공격을 공작과 욕망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뿐 이죠. 이게 공작과 욕망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밑바탕을 깔고 시작하는 거라서 앞서 그런 음모론자 이런 비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그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간접 추론할 수 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기 발달한 그런 분 같아요. 그동안 그는 보수정권이 공작을 저질렀고 욕망을 그대로 실현시켜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경험 직상 그는 몇 안되는 정보량을 계속 파고들어서 주영대를 해왔던 거고 영화의 아쉬웠던 점은 자신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변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 점이었습니다. 다른 진보층의 비판을 상정하고 아예 영화상에서 미리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느낌 때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개인적으로 지루하기도 했고 주의가 분산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내용들을 이미 파파이스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하튼 저는 세월호 구조 실패의 원인과 함께 침몰 원인도 끊임없이 파고들여서 진실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단순히 매뉴얼이나 시스템 개편을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를 위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고 마치 공범처럼 그 침몰을 지켜보던 우리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더불어 영화를 만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라고 제가 써놨네요. 제가 얼마전에 4월달에 세월호 오죽이 추모에 맞춰서 좀 늦게 업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올리더 브레이브를 노음에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사명감이 넘치는 소방관들 산불전담 소방관들이 나오고 그전에도 훈련을 굉장히 고되게 훈련을 하죠. 그리고 명철한 냉철한 그런 판단 그리고 실행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소방관들의 모습에서 세월호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 해경이나 해군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줬으면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거에요.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이제 5년 지났는데 지금 동영상 기록장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그런 정황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5년 지났는데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날마다 비교감상 해봤고요. 오랜만에 바뽀다 영화님 그리고 수지님 또 제 글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램페이지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4월 16일이네요. 4월 16일도 슬픈 날인데 에나이닉스님 글입니다. 괴수 영화입니다. 안 볼 수가 없죠. 마누님도 감상을 거부 금요일날 밤 혼자 극장에서 감상했습니다. 포스터나 예고편이 좀 쌈마이에서 별 기대를 안했는데 예상외로 오락영화라는 측면에서는 썩 훌륭했습니다. 러닝타임이 금방 흐를 만큼 액션 연출도 좋았고 괴수들이 종잉무진하면서 시카고를 때려 부수는 장면도 아주 흥겹더군요. 뭔가 부수는 그런 쾌감이 있군요. 물론 개연성이나 촘촘한 구성 따위는 기대하면 안됩니다. 기존 괴수 영화 고질라 킹콩 등의 액션은 그들의 크기만큼이나 스케일이 크고 획일적이었는데 이 영화 램페이지에 등장한 괴수들은 크기도 비현실적으로 크지 않고 원래 동물들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나름 소박하게 이것저것 때려 부수는데 이게 나름 신선하더군요. 원작인 아케이드 게임에서 처럼 고릴라 늑대 악어 이것들이 괴수화되어서 등장하는데 주인공 고릴라보다는 늑대와 악어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극중의 늑대의 액션 장면은 다소 잔인하면서도 역동정 이어서 인상 깊었구요. 영화 예고편을 보고는 저 상태에서 남자 주인공인 드웨인 존슨이 무슨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인간이 상대할 만한 상대들이 아닌데 아무리 더락이라도 저걸 무슨 수로 이기나 근데 감독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남주를 사용한 듯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활약을 하면서 근육질 액션 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남성미를 놓치지 않더군요. 오 근육 특히 마지막 부분 아파치 헬기 안에서의 액션은 마치 람보 3탄의 헬기 액션 장면을 연상시키는 듯 하면서 많이 멋지더군요. 오락영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저처럼 거대 괴수물 팬들은 아주 재미있게 감상할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어떠한 수를 써서 인간이 그들을 괴수들을 이겼을까요? 스님도 4월 13일날 보셨네요. 트위터로 남겨주셨습니다. 늘어짐 없이 2시간 속도감 있게 진행됨 액션도 괜찮고 드웨인 존슨이야 뭐 딱 기대한 만큼 하고 빌딩 넘어지는 장면은 꽤 실감도 나고 전형적인 팝콘 무비로는 손색이 없다 조지 때문에라도 흥행해서 2편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램페이지 비교감상 해봤고요. 동물들을 때려부수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겠네요. 이미 보셨겠네요. 그런 분들은 1년 전 영화니까 제가 얼마전에 넷플릭스 관련한 OTT 업체 있잖아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방송에서 캡틴 마블 편이었죠.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라는 자체 방송 서비스를 만든다. 그래서 캡틴 마블의 동영상 스트리밍은 넷플릭스에서는 서비스 되지 않는다. 캡틴 마블부터 마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는 서비스 되지 않는다. 마블 관련한 디즈니 관련한 그런 것들을 다 빼가면 혹은 계약 만료가 되면 넷플릭스에서도 좀 타격이 크죠. 넷플릭스에는 다큐멘터리도 꽤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다른 다큐멘터리 제작업체 BBC였던가 거기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비해서 여러 다큐멘터리들을 지금 찾아서 발굴해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게 바로 가짜 뉴스 퍼뜨리는 과정이네요. 캡틴 마블 편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OTT 업체들의 범람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투자와 수익 면에서 나쁜 것이 없어요.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넷플릭스가 그 작품을 사기 때문에 또 극장에서 버는 돈 말고도 별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는 전세계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망이죠. 그래서 그 작품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더 심화가 된다면 디즈니 같은 경우도 디즈니 플러스 라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디즈니 영화를 보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조만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그런데 가입을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요금을 또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비판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제 생각이 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냐면 OTT 서비스의 해지가 쉽다면 업체에 가입하고 찾아보고 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도 조금 감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격면에 있어서도 OTT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큰 손해는 단점은 아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좀 불만인 건 있습니다. 이게 콘텐츠를 계속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공유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통합의 어떤 그런 측면과는 전혀 다르게 각 회사마다 이제 각 콘텐츠가 분리돼서 그 작품은 그 회사에서만 서비스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올 것 같아요. 이게 일반 대중에게 좋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국은 VOD 서비스 그러니까 건당 내는 거 그런 시스템인데 요것도 앞으로 좀 몇 년 안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줄 몰랐잖아요. 자 쓸데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반성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측면도 있다. 데이패커님의 4월 17일 120 BPM 써주셨네요. 비치 퍼 미닛 198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의 액트업 파리 정부의 에이즈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단체 액트업 파리 운동가 해당 운동의 활동가들 중 한 커플 두 남자 커플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각종 시위 거리 행진 토론 진행하는 모습들을 자주 거의 계속 보여줍니다. 그중 그들의 토론 방식이 가장 기억이 남네요. 의견에 동의를 표할 땐 박수 대신 핑거 스냅으로 소리를 내고 토론 중간에 휴식을 취하러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정해진 토론장 이외에서 토론 은 금지 하는 등 열정적이고 자유로우면서도 정돈된 그들의 토론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워야 겠다 싶기도 했구요. 주인공 커플 중 한 명이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상대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연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두 주연 배우 다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요. 특히 에이즈 에 걸려서 하루 약해져 가는 모습을 연기한 나우얄 페레즈 비스카야트 배우가 매력적이더군요. 본적 없는 신선한 외모 느낌 이었습니다. 예고편을 볼 때부터 어 저 배우 누구지 하고 눈에 딱 띄더라구요. 이 배우에게 꽂히셨군요. 극 중간 중간 섭입된 클럽 신과 음악들 영화와 너무 잘 어우러집니다. 음악뿐 아니라 모든 요소들의 합의 전체적인 균형감이 좋은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143분 이라는 긴 러닝타임 이 지루하지 않았네요. 한동안 밤 새면서 지낼 때 늦은 시간 관람 한 거라 졸렸음 에도 영화가 보고 싶어 졸지 않고 버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에 딱히 관심이 없으시다면 졸기 또는 잠들기 좋은 영화이긴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뭔가 활기참면서도 아련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120bpm 이었고요. 이어서 맨오브 마스크도 써주셨네요. 드라마 장르의 프랑스 영화입니다. 소설 오르부아르를 각색한 것이라 하네요. 제가 120bpm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나우엘 페레즈 비스카아트 배우가 주연을 맡습니다. 생김새나 언어 구사력을 보고 당연히 프랑스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 출신이더군요.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들을 쭉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영화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감독이라든가 한 시대를 쭉 훑어볼 수 있는 거고 그 시대에 인기작 흥행작 이런 기준으로 19세기 초 프랑스 재능있는 젊은 예수가 였던 주인공 에드아르 는 참전중의 전우를 살리고자 몸을 날립니다. 포탄을 대신 맞아서 턱에서 목까지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얼굴에 하관 자체가 없어지고 목소리도 잃게 되죠.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끔찍하게 여긴 주인공은 친구 자신이 살려준 전우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도 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변화 모습을 가족 특히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전사한 것으로 위장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보살핌 속에 숨어 지내던 주인공은 가지고 있던 미술적 재능을 발휘해서 자신의 얼굴 상처를 가려줄 가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 종류의 가면들이 등장하는데 다 잘 만들어졌고 개성강하고 아름답게까지 하더군요. 특히 주인공이 극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쓴 가면이 좋았습니다. 전쟁 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돈이 필요해진 주인공은 자신의 친구들과 대대적인 예술적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예술품 같은 느낌 들었네요. 당대의 배경 아름답고 슬프며 웅장한 음악 배우들의 연기 이야기의 흐름과 짬세 모든게 유리하게 표현됩니다. 특히 미술 음악 연기 이렇게 세가지가 합쳐져서 장면 장면 슬픈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자아내더군요.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 정말 아름다운데 너무 슬펐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썼던 가면과 눈빛 당분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직전의 이야기가 조금 자귀적이라 느껴졌네요. 급작스럽게 해피엔딩으로 막 내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만 빼면 참 좋은데 아쉽네요. 나우엘 페레지 비스카었트 배우 하관이 없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가면까지 쓴 채로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고 대사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몸짓 그리고 성대가 없는 상태에서의 특유의 소리 그리고 눈빛 만으로 좋은 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예쁜 눈으로 너무 슬픈 눈빛을 거기에 거의 반했네요. 예쁜 눈 슬픈 눈 잘생긴 배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오브 마스크 여러가지 미장사연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닉스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시간 빨리도 흐르네요 벌써 사올이 다 지나갔습니다. 영화는 채 파트 1 2 감상했습니다. 채개바라의 혁명운동 당시 모습과 마지막을 담담히 사실적으로 담은 작품입니다. 제가 채개바라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그저 티셔츠 인물로만 알고 있어서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이 약간 넘는 영화 2편이 각각 파트 1과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합치면 4시간이 넘어가겠네요. 파트 1은 채개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협력해서 성공으로 이끈 쿠바 혁명에 대한 이야기이고 파트 2는 다른 남미 국가에서도 혁명을 꿈꿨던 채개바라가 볼리비아 혁명을 도모하다 실패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 영상을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독이 스티븐 소더버그이고 그의 전작들이 대중성을 띈 작품들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이 영화는 어떻게 연출했는지 궁금했는데 재미 측면에서는 상당히 재미없게 만들었더군요.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다소 건조하게 연출을 했고 전투신도 너무 사실적이라서 뉴스 화면에서 나오는 전투 장면을 보는 느낌이 들더군요. 전반적으로는 다큐에 가까운 영화였습니다. 주연인 채개바라 역의 베니치오 델토로의 연기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았는데 고개가 끄덕여 지더군요. 그의 연기에서 채개바라를 연기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파트2의 배경이 산속인데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를 감상하고 놀랐던 것 중 하나가 그가 쿠바인도 볼리비아인도 아닌 제3국 아르헨티나인 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쿠바인 인줄만 알았었거든요. 자신의 나라도 아닌 타국의 불의에 맞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그가 참 이해하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쿠바에서 그가 왜 국민 영웅으로 충성받는지 나아가 남미와 세계에서 왜 그가 혁명과 저항의 상징인지 어려움뿟이나마 짐작할 수 있도록 한 영화였습니다. 네 파트1과 2 함께 보셨고요. 저는 쿠바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어디 해외여행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쿠바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JTBC에서 남자 배우 두 명이 쿠바 여행을 하는 예능도 있죠. 지금도 하고 있네요. 초반에 보다 많았는데 그걸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쿠바를 만약에 가게되면 현지에서 녹음하는 건 어떨까요? 쿠바 관련된 영화 지금 말씀해주신 이 영화도 괜찮고 요거를 딱 보고서 쿠바 현지에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4월 25일 미국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시즌2 감상 완료 하셨네요. 시즌1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서 감상이 빨랐는데 시즌2는 한편한편 보는게 좀 힘들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특유의 황당한 이야기 확장과 납득 안가는 해결 모습 등이 시즌2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 시리즈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나마 제일 마지막 에피소드가 썩 괜찮게 나와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가 아주 약간 되긴 했습니다. 지금 2019 년인데 요거 시즌3 나왔나요? 미국 드라마 시즌0 가다보면 진짜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별 이야기도 아닌데 질질 늘어뜨리고 궁금하지도 않은 인물의 이야기도 하고 그게 마치 그 인물의 입체성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줄거리에서 큰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는 면이 있죠.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 시즌제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 느낌 그런 것 들이 있어서 미드를 잘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종종 봤었는데 제 기억에는 강시대님께서 이 시리즈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걸로 아는데 시즌2는 아마 걸으셨겠군요 크크 맞습니다 시즌1도 굉장히 재미없게 봤습니다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즌1도 추천해주셨고 또 다른 분들도 추천해주셔서 봤는데요 좀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보는데 그래도 다음 편에는 재미있게 나오겠지 하면서 참으면서 버티면서 끝까지 봤는데 저에게는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거대한 사건에 맞닥뜨려서 그 사건을 탐문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확 다가오지가 않아요 왠지 아이답지 않은 아이 느낌이 들어서 영화 변호인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세상이 말랑말랑 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읽어보죠 보는 미드가 몇 개 안되지만 워킹데드는 이제 정말 끝날 때가 된 것 같고 기묘한 이야기도 이번 시즌은 그저 그랬고 내년에 나올 왕자의 게임 마지막 시즌이나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왕자의 게임이 반영되고 있죠 지금 녹음하는 이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왕자의 게임도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해요 중간에 좀 이야기가 샌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저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연출년이나 연출년이나 그 인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태에 반응하는 것까지도 찍어주거든요 단순히 인물의 심리만 쫓아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3편이 케이블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방영 후에 그 연출자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그 에피소드를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영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곳에서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사고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액션이 나오는데 그 액션이 리듬이 일정하면 지루하잖아요 계속 할수한 말 하고 있어봐요 그것도 똑같은 리듬으로 챙챙챙챙 이렇게 그럼 그게 지루하잖아요 그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캐릭터에 집중을 했다 캐릭터의 동선 움직임 위치 관계 감정 이런 것들에도 집중을 했다 그러면서 액션은 계속 전개되고 있고 그러니까 화면이 꽉 차고 전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정말 그런 것들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자의 게임은 케이블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초반에는 조금 센 장면들이 많았죠 이제 뒤로 갈수록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긴 했죠 그리고 나루코스는 정말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요거 예전부터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못 봤네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기억법 감독판 이거 써주셨네요 극장판 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극장판 결말이 많이 다르고 더 명확한데 감독판의 결말이 저는 훨씬 좋더군요 오 너무 영화적인 느낌이긴 했지만요 오 궁금하네요 중간중간 추가된 장면들이 있는데 덕분에 극장판에선 존재감이 적었던 오덜수 배우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좋은 배우이고 좋아하는 배우인데 안타깝네요 현재 미투 관련해서 활동이 완전히 정지됐죠 극장판 감독판 비교 감상에도 괜찮을 듯 한데 너무 힘들 것 같다 하면 감독판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극장판을 봤으니까 감독판을 좀 봐야 되겠네요 에나이닉스님의 글 읽어보았구요 데이비빼꿈님이 25일날 소곡녀 써주셨네요 예상 가능한 영화인 것 같아서 통과하려다 보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생각할 거리도 있고요 이손 배우는 이번에도 예쁘더군요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가사 도움이 일을 해가며 빠듯하게 방세 플러스 주인공의 머리가 하얗게 새는 걸 막아주는 한약값 플러스 위스키 한장값 플러스 담배값 이렇게만 겨우 벌며 살고 있는 젊은 여자 주인공 미소의 삶과 취향 그리고 선택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미소는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오르고 월세마저 5만원 올라가게 된 상황에 놓입니다 빡빡하게 딱 맞는 자금 사정에 큰 출혈이 생기게 된 거죠 담배와 위스키를 포기할 수 없는 주인공은 집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월세가 5만원 올랐으니까 그리고 친구들 집에 며칠씩 신세를 지거나 현재 살던 집이 5만원 올라서 그 집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친구들 친구들 집에 며칠씩 신세를 지거나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핸드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기도 합니다 미소는 남자친구인 안재홍 배우와 함께 데이트용 영화 티켓을 받기 위한 헌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너랑 이렇게 놀고 담배만 필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말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서 부러웠습니다 저는 행복의 역치가 높은 편인지 웬만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주인공을 보며 아직 나는 멀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네요 저도 꽤나 제 취향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편인데 그래도 천장과 벽이 있는 집은 포기 못할 것 같기에 그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저는 아마 집을 택하고 안온한 생활을 하면서 취향대로 살지 못하는 슬픔과 자괴감과 약간의 분노에 머리를 뜯으며 괴로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이 좀 특별히 보이는 거겠죠 영화 끝나기 직전 즈음에 미소가 여느 날과 같이 위스키 한 잔 담배 한 모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머리가 거의 다 하얗게 변해버렸더군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본인의 취향이자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집에 이어서 머리가 새는 것을 막아주는 한약값도 포기한 거죠 미소는 멋졌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름 미소 너무 잘 짓지 않았나요 미소 하나의 그 미소로 보아도 될 듯하고 영화의 영어 제목도 참 잘 짓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헤비텟 인가요 이게 미생물 서식지 그렇게 나와 있던데 뭔가 좀 연관되는 게 있네요 그리고 저희 방송 AI편은 한 번에 쭉 듣기 위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얼른 듣고 싶지만 저는 끊어들으면 앞 내용이 기억이 안나서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희 로봇 SF 시리즈의 하나였죠 AI편 데이비 백곰님이 소극료를 보시고 좋게 써주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까고 있죠 엄청나게 저는 이거 까는 중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 영화를 비판하고 있어서 예전에 블로그에서도 데이비 백곰님과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이 감독이 음 이게 아마 저의 지나친 억측 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고 그 페르소나 그 아이유씨가 나오는 페르소나에서도 옴니버스 한 편을 맡았잖아요 거기서도 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음 제가 왜 이 영화를 비판하는지를 어 제가 썼던 감상글을 함께 좀 읽어볼까도 했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글은 또 그때 가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데이비 백곰님은 소극료 추천해 주셨고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스타일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에 참 멋있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것을 좀 하기가 두려우신 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 동력을 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네요 소극료 읽어보았고요 벌써 마지막 댓글인가요? 4월 27일 날 데이비 백곰님이 슬랙베이 바닷가 마을의 비밀을 보고 써주셨네요 코미디 장르의 독일 프랑스 영화로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일어난 의문의 연쇄 실종 사건을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바닷가 마을의 풍경 정말 아름답습니다 풍경화 속에 배우들이 풍당 들어가 연기하는 것 같은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코미디 장류에겐 하나 제가 보기엔 웃기기보다는 조금 뜨악한 캐릭터들과 이야기 전기였습니다 그래도 웃음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은 정말 자주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연쇄 실종 사건이라는 소재 개성 강하고 예측 통제 불가능한 등장인물들 역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 흐름 나머지 요소들과는 모순된다고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게 모여서 상당히 특이한 작품이 완성되었더군요 정말 단 한 장면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미있게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보니 마지막에 한 부분은 얼떨결에 맞추긴 했네요 이러다 뭐뭐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되더군요 좀 놀랐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음 장면이 예언하듯이 떠오르는 거죠 다시 주말이 돌아왔네요 강신의 수다님과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고 신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외출하고 오시면 미세먼지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는 이제는 44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여기까지 무슨 영화 보셨나요 4월달 편 2부 녹음해 보았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거고요 현재 저희 블로그 쪽에 5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리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어떤 영화 관련한 프로그램에서 동시대의 어떤 배우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의 작품을 계속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 배우가 점점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있는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관객도 나이가 드는 거잖아요 이 팟캐스트 저희 방송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강신은수다 방송도 저희가 2012년 9월경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에 청취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그때와 지금 방송이 좀 다르잖아요 스타일도 다르고 편집도 다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때는 A가 맞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A는 틀리다 A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게 제 생각도 바뀌게 되고 또 제 목소리나 말투도 좀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세월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다는 것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느낌을 공유하고 싶은데 청취자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면서 저희 방송은 팟빵이는 송출내지 않고요 팟빵의 독가점 시도에 반발해서 뛰쳐나왔고요 어플 쥐약과 파티 그 밖의 구글 쪽에서도 팟캐스트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또 아이튠즈 등에서 여러분 청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쪽에도 저희가 하루 이틀 그 정도 좀 늦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다가 좀 불편하다 이거는 좀 내 생각과 다르다 왜 소공료를 까느냐 이렇게 좋은 영화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오아시스 같은 영화를 네가 뭐길래 이 영화를 까니 이런 생각 들으시는 분들 부담없이 블로그나 트위터나 댓글란이나 방송편 댓글란이나 그 의견들 남겨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블로그도 찾아와 주시고요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 트위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팔로잉 해주셔서 저와 실시간으로 의견 나누실 수도 있고요 요즘에 팔로잉 숫자가 좀 늘었는데 이분들이 저희 방송 청취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청취자이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는 진짜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녹음하겠습니다 먼저 보신 청취자분들 트위터나 블로그 쪽에 블로그가 좀 더 제가 보기가 편하긴 합니다 감상편 남겨주시면 제가 영화를 볼 때나 녹음을 할 때 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 엔드게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들은 이미 다 엔드게임 녹음했었을 텐데 유튜브 쪽에 보니까 엔드게임이 개봉하자마자 그냥 방송핀이 올라가더라고요 시사회 같은 데서 미리 본 모양이에요 부럽네요 그러면 정말 인사드리고요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